뭐요 뭐 2대8 같은 소리하고 있네 천년지기 2대8 또 안동영 또 TV를 보면서 또 꽃순이 또 온난 놈 또 그지밥 수뇌보 또 우리는 근데 내곡이 넘었다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못난 놈 하나 합시다 못난 놈 일단 못난 놈부터 시다는 것부터 가야지 못난 놈 오케이 그리고 내가 조용한 노래 잘하는데 여기서 조용한 노래 불렀더니 14명 갔잖아 TV를 보면서 부르면 싹 다 간다 여기 그러면 개미새끼 한마리 안남어 어떡하라고 그래 숨어 숨어 북뒤에 숨어봐 보이나 안보이나 어디 보고자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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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보이네 살 빠졌어 살 빠졌어 아이고 살 빠지면은 안되는데 기러로 살이 빠졌어 감독님 뭘 이걸 또 주고 그래요 갈려고요 이제 갈려고요 좀 이따가 아직 끝나지도 안했어 아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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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을 못 받고 살았냐 음악에 맞춰서 음악이 어떻게 나와 지금 이제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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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장소기고 산게 그리 좋더냐 두다님 뻗고 잘 사니 자신 맞다고 미역국디시 이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없을 십보냐 숙덩이 박두는 생어 그저 하기 이른디 그리 가르쳤건만 고고단 맘에 배우었더냐 못났며 남쪽이 오사동에 그리 좋더냐 뜻하는 껌고 찬찬히 자신 맞다고 장치 버리시 이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없을 십보냐 숙덩이 박두는 생어 올바르게 산받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기에 경이 끼냐 벅났누 잘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뜻하는 껌고 찬찬히 자신 맞다고 장치 버리시 고고단 맘에 배우었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없을 십보냐 숙덩이 박두는 생어 고고단 맘에 배우었더냐 불바르게 산받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기에 경이 끼냐 벅났누 라이브 아싸 자구도 한번 치고 내가 자구를 잘 못 치는데 열심히 한번 쳐볼게 짚고서 감각나 내가 지쳐 있을땐 내가 울고 있을 땐 위로가 되어준 친구 나는 나의 힘이야 나는 나의 고백이야 천년이 나의 멋이야 친구야 우리 후적의 잔을 높이 늘어 건배하자 같은 흔대를 함께 타고 떠난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멈춰 멈춰 친구야 난 외로워할 때 내가 말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나의 힘이야 나의 고백이야 천년이 나의 멋이야 친구야 우리 후적의 잔을 높이 늘어 건배하자 같은 흔대를 함께 타고 떠난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너의 새끼 듣고 싶어 집에서 하려면 새끼 안 해줘 서방이 안 해주나 어디 가서 도망갔어 한 번씩 해 주지. 누나 이리 가까이 와.